내가 무전하기 전까지 의료사동 카메라 다 끄고 아무도 들이지만 알겠나? 우리 재현이 형 집행정지를 두 달 안에 받아주시겠다. 원하는 걸 말씀해 보시죠. 대강병원 VIP센터죠. 그래서 모이라 이사장님이랑은 무슨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오신 겁니까? 동생 이름이 한빛이었죠. 나 선생님이 내 동생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? 이재원이를 하은병원까지 데려가서 수술했던 이유가 그걸 빼돌리려고. 이재원입니다.